네 우리 도원희 실장님 더블티의 케임달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고공군토하고 계시는 우리의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MWC 2025 둘째 날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확실히 둘째 날이라 보니까 더 피곤한 건 있어요 첫째 날은 조금 긴장한 것도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저희가 전략도 피버팅을 좀 해야 되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자란 리소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확 몰려오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헤임달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제 헤임달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왜 시작했고 이 시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LG CNS랑 LG전자에서 LG 출신 연구원들이 나와서 설립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때 제가 주로 했던 분야가 물리보안이라고 해서 사원증을 찍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솔루션을 먼저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간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어디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내에서 좀 치기를 하는 방식 사람의 위치를 치기하는 방식을 개발하다가 이제 2024년에 좀 산업안전에 대한 게 화주가 많이 됐어요 아 그럼 법도 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산업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헤임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임달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사고라는 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객체와 위험한 객체가 가까워질 때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위치 간의 관계를 AI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헤임달의 핵심 기술입니다 헤임달을 여쭤봤는데 핵심 기술까지 알려주시는 이 엄변술사 이 굉장한 우리 엄변술사 조원희 실장님을 모시고 네 다음 질문을 하자면 기존의 솔루션과 우리 헤임달 솔루션이 다른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관점은 기존의 안전관리 솔루션들은 사실 관리자 중심이에요 관리자들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또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소명하고 이런 데에 조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안전이라는 거는 관리한다기보다는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로자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관점을 바꿨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헤임달 기술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나요? 주로 저희가 적용하는 산업들은 건설 현장이나 공장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상해야 되는 환경에서 제 1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이 총 3가지로 방금 설명드린 건설 현장이나 공장 현장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그다음에 이 기술을 그대로 운용해서 저희 사무실 안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보안구역에 접근했을 때 보안을 관련할 수 있는 솔루션 하나 마지막이 이제 저희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이태원 참사라는 슬픈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축제 현장에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으니 밀집도도 측정할 수 있을 거고 축제 현장에서 밀집도를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도 저희가 3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하게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작동 방법도 설명을 부탁드려요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가 구현하는 로직들이나 개발한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우선은 대표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 센서 편의상 센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앵커 라는 단어를 쓰지만 센서들을 간단히 부착식으로 벽에 꽂을 수가 있어요 부착식으로 꽂은 센서들이나 근로자들이 자신의 핸드폰 또는 조금 더 정확한 위치 추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겠지만 시계형 디바이스나 밴드형 디바이스를 가지고 착용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께서는 뭔가 위험이 다가올 때 알람을 진동이나 소리로 받을 수 있고 받은 정보를 가지고 화면을 봤을 때 어떤 위험 요소가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MWC 2025 전시회에서 우리 헤임달 기술이랑 연계되면 좋겠다는 기술들도 있을까요? 연계되면 좋겠다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제가 출근하면서 오늘 쭉 봤던 업체 중에 5G 모듈 통신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아 5G 모듈 통신이요? 저희가 통신이 정말 어려운 곳에서는 스탠드얼론이라고 해서 그 공장 내부만으로만 구성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받고 예를 들어서 청주 공장에 있는 일을 서울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과 통신 장비들과 그런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면 저희 솔루션이 좀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헤임달이 실제 산업안전 기술에 적용했던 사례도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국가연구과제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가연구과제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 향으로 저희가 적용을 해보고 있고 실제 적용한 사례로 세종시 H&T라는 기업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안전교육을 해도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직관적으로 알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표현하고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헤임달 기술을 적용하는 내내 좀 불편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찾지 못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설치를 할 때 결국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나 웹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업체인데 장비 하드레어 쪽은 경량화하고 최적화하고 설치하기 편하게 하는 데에는 정말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하드웨어를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현재 해결해야 되겠다는 숙제가 있다면 지금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아무래도 설치형 앵거를 조금 더 경량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BLE나 UWB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많은 경우에 방해를 받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드웨어 면에서 개선을 하고 싶어서 최근에 이제 베트남의 VTI라는 업체와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업체에서 올해 5월 정도에 저희가 개선한 프로토타입 하드웨어가 나오니까 보고 가지고 한번 2.0, 3.0으로 발전시켜 볼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헤임달 기술, 이 기술의 미래 방향성이나 비전도 너무 궁금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사고가 발생을 할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앰뷸런스를 좀 호출을 하자 어떤 동선에서 사고가 많이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고 예방 쪽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사고의 사고 관리에도 조금 저희가 기술을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면 돌전상이나 또는 절단이라면 이거는 외과가 필요하고 마취과가 필요하고 앰뷸런스가 필요하고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각의 시스템으로 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처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버블티 헤임달만이 갖는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섹터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전관리 쪽과 그 다음에 보안 쪽 두 가지로 좀 섹터를 나누고 있고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건설을 많이 하는 개발도상국들 분명히 우리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에서 보인 행보처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와 법제화를 대응해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금도 미팅을 하고 오면서도 남미나 미주 쪽 그리고 독일, 파리 쪽이 건설의 법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셔서 그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 쪽인데 보안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인식하는 그 보안 인식보다 되게 강하게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분명히 이런 위치 기반으로 보안 제안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일본은 아직도 전산화를 하지 않고 손으로 서류를 쓰고 결제 문서를 다 손으로 작성하는 만큼 좀 이런 전산화와 보안을 같이 접근을 시켰을 때 임팩이 있지 않을까 트라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MWC2025 전시회를 통해 갖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아주 적나라하게 저의 목표는 바이어를 구하고 투자사를 구해 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의미를 찾아간다고 하면은 위치 기반 서비스가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정확도가 낮고 저거는 쓸 수 없고 사장된 기술이라는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레벨업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해봤을 때 정말 이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식들을 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깨보고 싶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조원인 실장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희도 사업가고 개발자고 하지만 안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과 대척점에 있는 가치예요 안전이라는 거가 좀 저희가 중요한 요소인데 다른 거에 묻혀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그렇게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파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니 긴장하고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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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